경건한 마음으로 얼마야? 5세트하고도 3개 5세트 크리티컬하고 다른거 하고 싶은데 이거 올리기 힘들겠지 말도 안되지 쌍크덴 말고 다른거 하고 싶은데 레큐르 하는거 못하겠지 이쁘게 잘 못하는거 2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3세트 4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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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세트 조금만 할까? 다섯 세트만? 와 진짜 안가네 안간다 안가네 멈춰있어 이게 레전드리라는 와 크림도 안 뜯었네 마지막 라스트 아 근데 이제 더이상 쓰면 안 돼 모아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10세트를 사면 어떡하냐 잘못 산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 에디셔널도 다섯 개 하고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10세트를 샀냐 왜 10세트를 샀을까 아 60만원이요 60만원 쓴거야 순식간에 못날라가는거 진짜 한순간이구나 와 한번도 안나오네 아 진짜로 라스트 라스트 야 개 망했네 이 쌍크댐 홈을 버리고 그냥 망했잖아 야 쌍크댐 나오고 복구하는 것도 좀 그런데 원래 쌍크댐이었는데 레큐로 가보자 한번 레큐로 물량 공세로 가보자 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음 오 마이 갓 하아 오 마이 갓 노트롈 와 가게 오 Y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